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 헤어질만 하다 이건 정말 헤어져야 되는 이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아 굳이 이런 것까지 헤어질 이유가 되나 이렇게 또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지입니다 남녀가 헤어지는 많은 이유를 들어보면 참 이유가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상대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대의 이런 성향 때문에 상대의 이런 병 때문에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곤 하는데 빠른 사람들은 6개월부터 어떤 사람들은 한 3년 사귀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서로 보일 걸 안 보일 걸 다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더 나쁘게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다 참다 견디다 견디다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이제 관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은 저는 또 만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별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또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결국은 똔또이가 되는 제로썸 게임이 아닐까 참 요즘에 남들의 연애사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인생을 배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 그리고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성격이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고 정말 성격이 아주 그지 같아서 또 뭐 상대가 너무 바람기가 있어서 상대가 너무 집착해서 상대가 너무 결벽증이 있어서 또 상대가 너무 세고 강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결점이나 허점에 대해서 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의 결점 때문에 또 상대의 허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헤어졌던 분들은 대부분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상대가 갖고 있었던 그 결점이나 허점 단점에 큰 비중 어떤 사람들은 큰 트라우마를 느끼고 그 부분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자기는 성격이 정말 순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너무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좀 경제관념이 있고 좀 알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너무너무 노는 걸 좋아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바깥으로만 돌고 자기는 좀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 전 배우자가 너무너무 성격이 세고 강해서 여자가 모든 걸 다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한테 지시를 하고 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서 어느 때는 내가 도대체 이 여자한테 맨날 이렇게 주눅들어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서 저는 만약에 다음에 여자를 만난다면 정말 온순하고 착하고 또 순종적인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또 그 여자의 굉장히 나쁜 면이 있을 때 나쁜 면은 버리고 오로지 좋은 면만 택하기에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하기만 하고 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고 센 사람은 분명히 그 성격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성분께 이제 여쭤봤죠 그러면 와이프가 엑스 와이프가 그렇게 기질이 강하고 또 세고 그런 분이었으면 또 좋은 점은 뭐였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 제 엑스 와이프는 그래도 모든 걸 다 알아서 했다 집안의 모든 일 이런 거 다 자기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게 하질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 남성분이 전에 엑스 부인이 갖고 있지 않은 온순한 여성을 만나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 온순한 여성은 아마 모든 걸 이 남자한테 의지하고 남자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전 부인이 알아서 하던 모든 집안 일들이나 그런 국직국직한 결정과 행동들을 아마 이 온순한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남자만 바라보고 모든 걸 결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떤 한 기질 한 성품 타고 태어난 그 성품 안에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두 개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강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아요 이 사람의 장점은 성격이 좋고 또 사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화도 많아요 작은 일에도 욱하거나 갑자기 확 감정적일 때가 있어요 또 그와 반대되는 성격인 사람 사람이 말도 없고 좀 사회성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사람들하고 잘 인간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또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한 성격 안에 장단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저는 양날의 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우리는 아마 모든 인간들은 절대 좋은 점만 있지 않고 절대 나쁜 점만 있지 않은 어떤 한 성격 안에는 반드시 좋은 점 나쁜 점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쁜 점만은 버리고 좋은 점만 테크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참 인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과거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연인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다 나쁜 점만 있었는가 또 반드시 좋은 점만 있었던가 그건 아니었죠 그 사람이라는 그 캐릭터 성격 안에는 이 성격 때문에 어떤 좋은 점 또 이 성격 때문에 나쁜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양날의 검처럼 갖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실 분 또는 지금 어떤 만나고 계신 분 함께 살고 있는 분의 단점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아 제발 저 사람이 저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좀 편할 텐데 아 저 사람이 딱 저것만 고쳐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게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 이 사람의 장단점 있다 그러면 이 단점을 버리는 순간 장점도 함께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저 사람 장점이 그래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면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단점마저도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다면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상대의 눈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나라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도 아 그래 저 사람 이렇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단점도 나오는 거고 또 그 단점이랑 함께 가야 하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뭐 서로와 서로 끌어안고 가보자 커플이시든 또 부부이시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동료를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죠 아 저 사람 좀 저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러한 성격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겨난 그 성향 성격 그 품성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같이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서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 내 행복을 불행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서서히 멀리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손절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그 단점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 단점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별이나 또 이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너무 지금 단점과 또 그 사람의 결점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작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내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랑 다 똑같이 같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뭐 매칭도 많이 하지만 이별도 많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또 인연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왔다 갔다를 하면서 그냥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딱히 미운 사람도 없고 또 딱히 너무 좋은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인연이 되었을 때 그 누구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또 나랑 인연이 안 돼서 또 멀어지는 사람은 행복을 빌어주면서 잘 보내주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e